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밴드 톡식입니다 네 여러분 솔직히 이 중에서 톡식? 뭐? 틱톡? 톡식? 얘네 누구야?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 손 한 번 자신 있게 한 번 들어주시면 아닐까요? 많구만 뭘 없어 그게 더 서운해 여러분 정말 저희는요 이런 손드신 분들께 엄청난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올라왔어요 오늘 또 들곡화 선배님들 오신다고 또 저희가 또 나름 준비했는데요 어때요? 저희 멋있나요? 네! 많이 멋있죠? 네! 고맙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이 잘 됐어요 저희가 다음 달에 앨범이 나옵니다 다음 달 중에서 앨범 나오게 되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 장씩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되게 어른들도 오시고 그러신다고 해서 저희가 또 7080 메들리 한.. 아 메들리? 네 7080 곡을 한 곡 준비했어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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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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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그 이 똘망똘망한 그 눈매는요 정말 그 10대 소년소녀들을 뺨치는 그런 눈비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곡 이글스의 호텔 클리포니아 또 모든芝ilan egy 사진은 안 되겠다 그니까 조금 hatte masterpie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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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